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양제일교회를 섬기는 최원준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여러 형제자매분들을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아주 짤막한 시가 하나 있는데요 나태주 시인께서 쓰신 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겉으로 보면 저게 뭐야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웠는지 또 외모 이런 인상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흠결이 있지만 예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다고 좀 믿습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볼수록 진국이 우러나온 것이죠 저는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진짜 사랑, 영원한 사랑, 진품 사랑, 거짓이 없고 배반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꼭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?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?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? 염려, 근심, 걱정 여전히 갖고 있는 감정의 앙금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넋끈히 해결할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